이번 도전자는요 율이 왔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형들이 아직 못 됐네요 장미단 저건 도전합니다 자 우리 안율군 형들 노래 들을 준비됐어요? 형들이 노래를 잘해도 또 제가 이기지 않을까 막내가 알아서 소리하고 밝게 잘해봤자 저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안율군 거기서 형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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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숙취 한 잔에 한 잔에 목이 말라 한 잔에 금요일에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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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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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